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국회 앞에 있는 한 빌딩에 전당대회 캠프를 차린 것으로 저희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대통령과 유력 정치인들을 배출한 선거 명당으로 꼽히는 자리인데요. 함께 당대표 선거를 치를 이른바 한동훈 사단의 구성도 마무리 단계입니다. 보도에 정태진 기자입니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대산빌딩입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 당사 인근에 있는 이 빌딩 4층에 캠프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전당대회 준비를 시작합니다. 한 전 위원장 측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핵심 관계자는 MBN에 사무실 임대 계약을 진행했다며 오늘부터 실무진이 출근해 캠프 활동 준비에 착수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곳에 대선 캠프를 마련해 대권을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대통령을 배출한 선거 명당으로 꼽힙니다. 지난해 김기현 의원도 이 빌딩에 캠프를 꾸려 당대표에 당선됐고 이낙연 전 총리 등 유력 정치인들이 둥지를 튼 바 있습니다. 한동훈 사단, 러닝메이트도 마무리 단계입니다. 합을 맞출 지도부 최고위원 출마는 장동혁 의원과 박정은 의원 2명이 유력합니다. 원회 당대표인 점을 고려해 원내 인사들로 구성하겠다는 걸로 풀이됩니다. 이번 주 출마 선언을 위해 한 전 위원장이 직접 쓰고 있는 선언문에는 대통령 시과의 관계 정립과 최애병 특검법에 대한 입장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태진입니다. MBC 뉴스 정태진입니다. MBC 뉴스 정태진입니다. MBC 뉴스 정태진입니다. MBC 뉴스 정태진입니다.